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기차로 만든 메뚜기 카페가 한국에 있다는 글이 사진 한 장과 함께 올라왔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리의 메뚜기 모양으로 디자인된 한국의 이 카페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퀸스에 있는 레스토랑에 가면 레스토랑 안에서 벌레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국에는 레스토랑 자체가 벌레 모양이네. 두 마리의 메뚜기가 관능적이고 로매틱한 행동을 하는 카페에서 팬케이크를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메뚜기의 몸속에서 잉태되는 듯한 분위기를 느끼며 고급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카페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알려주면 좋겠어. 여기에 올라온 카페 사진을 보고 있으면 마치 두 마리의 메뚜기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아. 카페가 정말 멋있어. 이 카페를 디자인하고 짓는 것을 본 사람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일 거야. 그리고 이런 멋진 카페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 카페의 1층과 2층이 완벽하게 분리된 구조인 것 같아. 기차를 가지고 메뚜기 모양으로 지어진 카페는 이곳이 전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장소일 거야. 버려진 기차 두 칸으로 카페테리아를 만든 것 같은데 정말 아름다운 예술 작품 같다는 느낌이 들어. 한국에 있는 메뚜기 모양의 카페에서 한 번 살아보고 싶어. 이 사진에 나오는 메뚜기 카페를 보고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길하고 무서운 카페처럼 보여. 메뚜기 카페의 몸통은 기차로 만들었고 다리는 크레인 조각으로 만든 것인가? 나는 조지아에서 이 메뚜기 카페와 비슷한 컨셉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진 카페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식당에서는 치킨을 팔고 있었던 것 같아. 기차 크기만한 녹색 메뚜기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런 카페가 한국의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인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